이곳은 국립경주 박물관 이에요 경주에서 어마어마한 출토들이 된 유물들을 여기다 다 모아놨어 아 참 다 대단해 대단해 여기 여기 당연히 반드시 우리가 들려야 되는 그런 곳 중에 한 군데죠 어 뭐야 이런 것도 있고 들어가서 또 무엇이 있는지 한번 쭉 훑어볼게요 아 뭐 저 투비루는 좀 어마어마하게 많아 도로칼도 하죠 뭐 철정바람 와 역시 금 금 금 와 어마어마 하죠 이야 관에다가 저런걸 붙였어 머리 위에다 쓴거야 아직도 땅 파면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뭐 경주 지역은 지금도 계속 발굴 중에 있고 발굴을 안하고 있는 곳들 엄청나게 많으니까 와 엄청난데 아 전체 끝나다 엉망비 태종보여랑의 첫째들 실라 갔다 왔고 당나라 갔다 왔고 오 2차돈 순교비래 이게 포포마트 할 때 2차돈 목다르면 피가 안나오고 흰 피가 따온다는 거지 젖이 한길수도 아 그랬겠어 아 여기를 말하노네 남산의 아래고 낭산 오 이런 부조들은 진짜 아 정교하다 어이고 주민의 길 걷다가 주소 때 추석 김정희가 김정희 금성링 김정이 참 관심이 많았어요 진흥왕 순수비도 자기가 봐가지고 찾았다고 그 옆에다가 자기 이름도 세 개놨어요 자기 이래 와서 찾았다 김정희 또 기어 하나를 만들어도 이렇게 다 다 보고 나왔구요 이야 어마어마하네요 이거 무료에요 입장료 예약 필요 없고요 그냥 들어가서 보시면 돼 이야 신라문화를 다 모아놔 가지고 너무너무 재밌네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또 여름에는 아내가 너무 시원해 오셔가지고 구경하세요 좋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반드시 좋아요 구독 Inserted any of the slugger 붕개 또 공유 더 Encinymer 도움이 되셨다면 제 팁 wheels 도움이 되셨면